계속되는 폭염 속에 도내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전라북도에 따르면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 20일부터 그제까지 도내 온열 질환자는 모두 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.5% 증가했습니다. 주요 질환은 열탈진이나 열경련, 열사병 등이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5%를 차지해 고령층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